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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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걸으며 배우는 향토사랑 이라는 모임으로 출발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두 번째, 네 번째 월요일날 모임을 가져오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고 지내왔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자주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에 1년이면 책 한두 권 정도를 우리가 봤었는데 아주 얇은 책 호남 의병열전을 다 윤독하지도 못하고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이 크고요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못 빼서 보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그런데 오늘은 영상으로나마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인사를 영상으로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그래도 그래도 누군가 한 분쯤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 문을 안 열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용기를 내셔서 이런 간단한 메시지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윤독을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아리 회원님들이 줌 화상회의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리로 보면 단조리식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쉽게 쓸 수 있도록 요즘은 어플들이 다 잘 만들어져 있으니 걱정은 하나도 하실 것 없고 그냥 한번 해보시면 그냥 하실 수 있고 어찌 됐든 이런 경우가 계속되면 줌 화상회의를 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줌 화상회의를 익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됐든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일들 꼭 이루시길 소망하고요 더불어서 건강과 행복이 같이하는 2021년 흰소의회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